자치 분권 2.0 시대의 개막 자치 분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. 전창걸 군수는 25일 집무실에서 챌린지에 참여한 후 다음 주자로 오규섭 부산기장군수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을 지명했습니다. 앞서 전 군수는 이이진 영덕군수와 엄태양 봉화군수 박성일 완주군수로부터 동시 지목을 받아 본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습니다. 전창걸 군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치 분권 2.0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행복하고 주인이 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.